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전에는 바삭해서 어떻게 해야하는데? 초콜릿 콜라 너무 맛있어 내 frank 치즈볼 반죽을 먹으면 진짜 맛있어 잘 먹으면 더 맛있어 아깝다 아깝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깝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어 오징어 계란 너무 맛있어 엄청 잘 어울려요 정말 맛있음 오늘의 매운 맥주 아삭아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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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마요네즈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감사합니다.